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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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요즘에 로블룩스에도 굉장히 유행중인 레인보우 친구들 알지? 알지 알지 알아요? 그게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왔대 도망가 도망가 봐 도망가 봐 알았어 도망갈 말 한 대? 엄청 느려 과연 그럴까 바보야 바보 으아아아악! 그리고 초록이 초록이 들어있다 핑핑핑 소리도 남 그린! 그린! 초록이! 그리고 주황이 주황이? 으아아악! 주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트라고 하지? 벤트라고 불리오는 버플 이 벤트 앞에 지나가면은 발목을 잡아당겨서 죽이는 아악! 귀신임 헐 어쨌든 이런 괴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각자 집을 지어서 이 괴물들을 누가 누가 더 오래 막나 저번에 했던 허기허기랑 굉장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하지만 오늘은 너네들한테 그냥 막으라고 하지 않을 거야 오우 포탑이라는 아이템을 지급해 줄 건데 두 개의 상자가 있어 하나는 굉장히 노멀한 포탑을 45개 주고 하나는 굉장히 좋은 포탑 열 개를 줄 거야 오우 그치? 그러면은 오늘 나랑 나랑 댕댕이랑 팀 할 거거든 저번에 같이 팀 해가지고 그럼 나랑 미호랑 팀 할게 그치? 그러면 너네들이 먼저 이 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굉장히 많은 포탑을 선택할래? 아니면 좋은 좋은 포탑 열 개를 선택할래? 그럼 나는 적은 거 많은 걸로 할게 어 물량으로 승부 보시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포탑의 성능도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줄까? 한번 깔아봐 하나만 뿅! 뿅! 화살을 쏜다? 그리고 좋은 포탑은 자 가볼까? 이렇게 다다다닥 쏴가지고 연발을 쏘는 거지 재밌겠다 빨리 만들래 좋았어 그러면은 2대2로 팀을 나눠서 누가 더 오래 막는지 내기하자 집을 꼭 짓도록 하라구 행댕아 우리는 집 어디다 지을까? 절벽 좋지? 우리 저번에도 절벽에서 살았잖아 절벽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도 절벽으로 하겠어 절벽으로 가자 아니면 땅속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땅속도 좋아보이고 땅속도 간다 좋아 땅속이다 땅속이다 하하 다 벗겨가고 있어 우리 여기다가 짓자 음 그러면 바닥은 단단한 걸로 세야되니까 딥슬레이트 벽돌? 이게 뭔데? 엄청 이쁜 벽돌 있어 이거봐봐 그래 이왕 하는 거 이쁘게 짓자 이거 봐봐 오 좋다 가자 일단은 우리 집 가는 입구인거야 여기는 뱅뱅이는 정말 말하면 척척이구나 역시 너는 목마리인 줄 아는구나 당연하지 내가 어?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노예라니 이거 눈치를 못채겠어 노예라니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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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이렇게 빨라 절벽이잖아 우리 저번에 했던 거 하자 음 그 필수 밀어내자 밖으로 아 그것도 만들어도 돼? 그럼 포탑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이미 밀어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쏘게 해야겠다 성처럼 짓는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딱 포탑 두개를 설치하면 든든하잖아 그치? 와 되게 든든하지 그리고 우리가 성 위에서 지켜보는 느낌 그리고 우리도 활을 쏘는거야 위에서 뭐야? 오 좋은데? 아 탱댕이 기술직이지 아 그리고 저 정도만 하고 이 중간에는 그거 하자 화살 쏘는거 화살 쏘는거? 리아 포탑 아니야? 아 그러네 좀 그렇나? 그럼 우리 포탑 가야자 그냥 중간중간에 포탑을 설치해서 옆으로 떨어뜨리는거야 야 이거 진짜 그거 같애 펀치기기 같애 오면 다 얼굴에 그냥 팍팍 때려버리는거야 헐 이제에도 여기 탁 올라가서 쏠 수 있는거지 와 진짜 멋있어졌어 약간 그리스 신전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거 같기도 하고 창문을 달아야될까요? 벽을 안만들면 모두가 창문이지 않느냐 뭘 만들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괴물이 오잖아 그러면 괴물이 탈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밀쳐서 도내는거지 어디로? 바다로 오 괜찮은데? 땡땡아 응? 우리가 이제 왕궁을 지었다 좀 소박하긴 한데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구만 엄청 멋있는데 그래도 볼까? 와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괴물들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군 자 어쨌든 저희는 다 지웠고요 상대팀이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몹을 막는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팀과 그리고 리아 팀이 완성을 했는데요 미호님은 사정이 있어서 아까 가보았고 그 리아님이 그러면은 먼저 선방 하시죠 아이 뭐 저 정도야 뭐 저 혼자서도 가능하죠 뭐 가벗들도 입으셨네 음 가벗 의미 없는데 자네는 전투복부터 클러멍어스 아이 뭐 나는 뭐 자동화 시대에서 뭐 내가 직접 움직이나 알겠습니다 뭐 막는 모습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게임 룬은 간단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씩 이제 괴물을 보낼 거고요 1분 뒤에 3마리씩 2분 뒤에 5마리씩 3분 뒤에는 무한으로 님 집에 괴물을 보낼 겁니다 아 뭐 200마리씩 보내주세요 그냥 네 한번 가보죠 자 게임 시작하는 동시에 한 마리씩 보냅니다 자 간다 촉 촉 하이 뭐 가볍네 얼 저희 뭐 이렇게 자동화 시대니까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살면 된다고요 얼 초록아 힘내 너희 그 긴 팔로 잡아 하이 뭘 잡아 잡을 순 있긴 하냐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멍청해 너무 쉬운데요 200마리 보내주세요 그냥 지금 파랑이는 리아를 발견하지 못했고 파랑아 너도 가서 힘줍네 힘내 초록이가 오면은 바로 빠뜨려 아 아 지금 미호 님이 없으니까 목숨 두 개 드릴게요 오케이 이제 1분 지났습니다 이제 3마리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기들끼리 싸워요 진짜 멍청한 부탁드리구만 여기 가서요 저희 집의 장점은 이제 네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끌어 에이 너 몇 번 죽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몸들이 저를 쫓아와요 쫓아오는 걸 이용을 했어 이제 이쪽으로 간다운 네 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쟤가 버튼만 아 아 아 2분 버티셨습니다 2분 안돼요 저 밑에 떨어지는 거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 보여줘요 보여줘요 안 오는데 발견했을 때 바로 레버를 내려 아 안에 여기 포탑이 있었구나 쏴서 아 그럼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칸을 만드는 바람에 자 좋았어 리아야 준비됐어 오오오 한 마리씩이야 오오오 시작 카라 최첨단 문 어? 밀어 밀어야지 에이 뭐야 별거 없네 오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오오 자 한 마리씩은 뜬히 막죠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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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떨어지죠? 뭐야! 설마 이렇게 많이 깔아도? 아 지금 20초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려? 어차피 멍청해서 못 와 저 녀석들은 못 온다! 못 온다! 자 이거 뭐 무한으로 뿌려도 모르겠는데? 에이! 무한으로 뿌려버린다 그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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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로가 고장났어! 큰일났어! 헉! 그럴 리가 없을텐데? 빨리 빨리 카트를 보내! 카트를 보내! 오지마 이 녀석들아! 카트를 보내서 뒤로! 뭐야! 후진 후진 후진! 오지마! 야 올라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카트가 떨어졌어! 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헐 어떻게 해! 여베야! 내 목숨을 걸고 회로를 고쳐서 올게! 아 잠깐만 잠깐만! 회로를 빨리 고쳐! 헐 회로 고쳤어 여베야! 우리집이 파괴되고 있어! 안 돼! 레일을 사용해! 레일! 타투를 다 보내놨어! 헐! 헐! 아악! 여베야! 여베야! 여베님의 폭수도 이 자식들아! 댕댕아! 너만 남았어! 네가 희망이야! 카트로! 카트로 생존해! 카트로!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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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를 이용해! 저리가! 오! 카트로 또 보냈어! 우와! 댕댕아! 와! 왜 이렇게 좋아? 짱이지? 저희로 가도록 해? 가버려! 나락으로 가버려! 잘가! 으아아악! 야 너로 가면 어떡해! 야! 야! 아래는 지옥이야 생생아! 도망쳐! 헐! 야! 아래는 네가 떨어뜨린 그 핏쏠어! 으아아악!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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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주세요!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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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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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오늘! 집 대 집! 어! 레인보우 친구들을 막아라! 이거! 우리가 누가 봐도 다 이겼죠? 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iceless! 구독! 좋아요! ںBI 물방송! ú